6.25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경기도 수원시 지동 이곳의 꿈과 희망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수원제일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미래의 100년을 바라보며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제일교회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부임하신지도 지금 7년째 되시는데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단순히 교회 역사 자랑하는 교회로 그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필해가는 그런 멋진 교회, 내 교회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겠다 다짐을 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은혜위의 은혜, 은상가운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사회를 맞이했습니다 수원제일교회는 1953년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역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지역 섬기물이 어떤 사회들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구제 사회들, 극률의 사회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교회적으로 복지재단을 저희들이 설립을 해서 수년 전에 그 복지재단을 통해서 발달, 지체 장애인들을 저희들이 섬기고 있고 또 지역 아동들을 좀 케어하는 돌봄 사회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실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문화 아이들을 저희들이 돌보고 있고 또 수원시와 협조해서 수원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저희들이 학교 돌봄 세탈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섬기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수원 지역 안에도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참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경제적으로나 또 품는 그런 사회들 소위 저희 교회에서 은혜의 날개라는 사회를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는 사회를 좀 하고 있고요 또 노인 사회로는 지역에 또 독거노인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이 음식 손실이 너무 좋은데 매주 화요일 날 밑반찬을 정말 너무 아름답게 맛있게 만들어서 지역의 한 100에서 120가종의 독거노인들을 저희들이 밑반찬을 배달해서 섬기는 사회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를 가진 분들이 지역의 취약계층 특별히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추천받은 그런 취약계층의 집에 들어가서 도배공사라든지 또는 방충망공사라든지 수도공사라든지 그 집을 좀 깨끗하게 정비해주는 그런 사회를 그런 섬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각지대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70년이 되는 올해표가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위해 어떤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선교적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교적으로는 일단 저희들이 선교제에 선교센터를 저희들이 좀 구입해서 그 지역의 부족들, 그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보금을 중점적으로 좀 선교하려는 그런 선물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한성소공회를 통해서 파키스탄 선교지에 5천만 원을 저희들이 헌신해서 성경을 좀 선물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저희가 소속한 지역이 8달구인데요 8달구청으로부터 추천받은 18세 미만의 한부모 가정 500세대를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한 가정단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단의 생필붐을 저희들이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지역사회에 좀 따뜻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셨네요 마지막으로 교회 비전 나눠주시죠 저희 교회 비전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좀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저희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세워진 땅이 교회 역사를 보니까 공동묘지 위에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빌리자면 해골이 나뒹굴렀던 골고다 위의 십자가에 생명이 세워졌듯이 저희 교회도 그 공동묘지 죽음의 땅 위에서 생명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사역 특별히 생명의 말씀사역 생명의 선교사역 생명의 섬김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의 선물로서의 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과 치유를 선물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자는 비전이 있고 두 번째는 나눔과 섬김을 선물하는 성육신적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평화와 안식을 선물하는 목양적 교회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우리 성도인들과 함께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비전을 가지고 70년을 넘어 100년을 바라보며 한국교회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수원제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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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